우리 공법 입문 과정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체크하면서 나갈 예정이니까 이번 과정 그냥 편하게 공법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을 임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에서 20번 도로가 나오는데 이 건축상 도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내년 즉 이제 곧 다가오죠 우리 32회를 준비하고자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32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도로의 정의를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축법으로 적용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대지를 하나 취득해 가지고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나무 토지로 완전히 둘러싸여 가지고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 그런 땅을 뭐라고 합니까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해 들어가고자 하여 건축화를 시작하면 화가 내지 않습니다 그래 이 맹지에서 벗어나야 즉 도로하고 그 통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축화를 받아갈 수 있죠 그때 도라고 접하고 있지 않은 땅을 맹이라 했죠 이 맹지에 있다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법상 어떠한 도라고 접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접하는 정도는 원칙 리미터상 접어야 되는데요 그때 이런 도라고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돌의 뜻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건축법상 돌의 뜻을 보고자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단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보행이 가능하다 그 말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야 됩니다 도로라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사람은 보행하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역시 사람 보행 금지되어 있죠 그런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겠죠 자동차 전용 도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이 가능해야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가 있다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출입로가 확보되어서 이런 도로에 된다 그 말입니다 보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량 통행도 가능하고 차량 통행,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됩니다 자동차,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4m 이상은 돼야 돼요 4m 이상 이랬다 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여러분이 막무가내 그냥 포크는 밀어가지고 사람 다니게 했습니다 보행 가능케 했고 자동차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넓이 4m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걸 도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관청에서 즉 관할 시장, 구청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이런 자들이 이건 도로다라고 고시를 하거나 공고를 해놔야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때 고시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니면 도로법에 따라 아니면 사도법, 개인 용도의 도를 사도로 하죠 그래야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 됐든 도로법이 됐든 사도법이 됐든 이런 관계 법률에 따라 이 신설병에 관한 고시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건축하시, 건축신고시 이 시도사, 시장구석구청장이 이건 도로입니다 라고 공고를 해놓은 그런 도로 이런 도로야 건축성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도로 만들 거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도시군가로 이렇게 도로 만들 공간이다라고 고시한 땅도 있어요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 미래에 정하다 도로 그래서 예정도로 합니다 아직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계획상 도로를 예정도로 하는데 이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이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축상 도로가 무엇이냐 그러면 건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의 4m 이상 도로를 써 국토개법, 도로법, 사도법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병에 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하시 신고식 바로 시도사, 시장, 소청장이 그 도로다라고 지정 공간 도로 공간 도로 및 그 예정도를 말한다 여기까지를 도로의 정의로서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의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막힌 도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막다운 도로를 합니다 막다운 도로를 하죠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를 막다운 도로로 하는데요 이런 막다른 도로 도로 경우 이 길이가 막다운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의 2m만 태워도 건축상 도로를 인정을 해줘요 막다운 도로가 있는데 막다른 막혀버려죠 가다가 막다운 도로가 있는데 가다가 막힌 도로 이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런데 뭐 20m다 그러면 10m 이상은 되죠 35m 미만이죠 이렇게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도로의 넓이가 3m 이상이 되야 건축상 도로가 돼요 그리고 가다가 막혔어요 막다운 도로 길이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럴 때는 35m 이상일 때는 이 도로의 도로의 넓이가 6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 지역이 도시가 아닌 시골 읍면적이다 그때는 차량 통역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일 때는 4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를 인정을 해요 이런 도로하고 건축상 이런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접할 때 최소한 2m 이상을 접해야 돼요 뭐 이것은 접한 정도 한 20m 됐다 뭐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좋은 땅이죠 도로가 있는 땅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지 하나 샀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접하고 있어요 나무 땅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거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고 병이 소유자고 정이 소유자다 그런데 정의 땅은 이렇게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정도가 이렇게 2m 돼요 이러면 여기 있다 정은 자기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가시한 하가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도로가 있다 합시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건 A라는 사람과 대지 이건 B라는 사람과 대지 이건 C라는 사람과 대지 이렇게 됐다면 누 것은 지금 맹지입니까 B 것이죠 B 것은 완전히 맹지어가지고 나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B가 건축하셨지 않으면 화가 돼줄까요 화가 돼지지 않습니다 도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돼지입니까 안 돼죠 그래서 저런 맹지는 땅값도 아주 쌉니다 적은 평생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땅은 바로 사지 않는 거 좋아요 자 다만 이 나무 땅을 향해서 출입할 수 있는 주의 통행권이 민법에 하여 주어지지만 이건 굉장히 이용할 때 불편하겠죠 어? 이렇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바로 차량 통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상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화가를 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땅을 싹 사가지고요 개발해가지고 이걸 분양해서 팔아물라고 그래요 그때 전원택용으로 개발해서 팔아물라고 하면 구액정리해서 이렇게 한 필지 자르고 이렇게 또 하나 자르고 도로 접아두고 이때 접할 때 최소한 이 밑에서 접아두려야 돼요 또 이렇게 한 필지 만들고 이렇게 또 한 필지 만들고 이렇게 한 필지 만들었다 그래야 이 돼지도 이 돼지도 돼지도 다 도로하고 접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이 돼지의 경우는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접하도록 해야 되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건축성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또 연결된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경사져가지고요 사람이 다니도록 계단을 만들었어요 계단 계단 만들어가지고 사람 보행 가능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람 보행 가능하고 근데 이 차량 통행은 불가능해요 그런 장소다라고 간할 지자체장들이 고시났어요 그 지역의 지역적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고시해야 된 그런 지역의 경우는 사람의 보행은 가능하고 차량 통행은 불가능할지라도 넓이의 3미터 이상만 되면 건축성 도로를 인정해요 그래 이런 도로하고 이렇게 돼지가 잡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맹적 아니죠 이렇게 사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하선 대의를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건축성 도로의 정의를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축성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의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사도법 도로법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병기단 고시가 되거나 건축하선 신고시 시도사 시장수 구청량이 그 위치를 지중공간 도로 및 예정도를 말한다 예조로 그 지형적 조건 때문에 차량통에 불가한 구간으로 지중공간 도로의 장소에서의 도로의 경우는 설령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할지라도 사람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넓이 3미터 이상만 되어도 건축하선 도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경우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넓이 2미터만 되어도 건축하선 도로가 되고 넓이 바로 3미터만 되어도 되는 경우 있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이 도시역이다 그럴 때는 차량통이 많으니까 6미터 이상 그런데 도시가 아닌 저 시골 읍면적이 있죠 차량통이 적으니까 또 그 동네는 인심도 좋단 말이죠 그래서 차가 한 대 쭉 들어가면 또 나오는 사람 있다 약간 양보해서 후진해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바로 읍면적은 설령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라도 넓이 4미터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여기까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건축상 용어정위를 쭉 써놨는데요 다 볼 건 아니고 22번 23번 24번 이건 꼭 받으세요 22 23 24 자 이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이 있고요 초고층건축물 준 초고층건축물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고층이라는 것은 높을 건데요 층수가 몇 층 이상을 말하냐 고층건축물 그 다음에 준 초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건축물 높이가요 120m 이상이다 그런 건축물을 고층건축물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효권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전하면 고층건축물이 돼요 그 다음에 초고층건축물은 초고층건축물은 바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이것에만 한다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초고층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은 초고층건축물을 한 것은 고층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30층 이상 49층 이하이면서 높이는 120m 이상이요 200m 미만인 건축물을 주은 초고층건축물을 합니다 그래서 22번 30층 이상 높이는 120m 써보시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바로 200m 이상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차 나오면 34번이 나오는데 다중이용건축물이 나와있죠 이 다중이용건축물이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을 합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건축물이 돼요 건물이 크죠 16층 이상이면 그 다음에 가합원 바닥면자 합계가 5000정도 이상인 문암의 지폐설 다만 문암의 지폐설 중 동물원식물은 죄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 숙박설 있죠 이런 것들을 다중이용건축물이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까요 37, 38번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37번 여러 번 했죠 건필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로 말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메꿔보세요 뭐예요 건축면적 그래야 되죠 건축면적 그 다음에 대지에 그 말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건축면적 합계로서 검표를 조금받습니다 합계 건축면적 그 다음에 38번 용종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로다 연면적 할 때 연자만 쓰면 되겠죠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연면적 합계로 용종을 조금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쭉 넘어가시면 42번 연면적이 나올 거예요 연면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 번 했죠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그때 각층의 모양새가 지하층도 있고 지상층이 있다 그러면 지하층과 지상층 바닥면적에서 다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이라고 했죠 연이 2일전이니까 지하층 바닥면적부터 지상층 바닥면적 쫙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만 하는다 그런데 용종을 산장할 때에는 바로 다음에 해당한 면적은 연면적에서 지한다 이걸 약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 주 PP 이렇게 줄쳐놨죠 지하층 할 때 지 지상층의 주차용 할 때 주 부속용도일 때만 그 다음에 이 초고층 건축물과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핀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초고층 건축물에는 바로 그 지상층으로부터 지평으로부터 30개층 이내마다 1개수 이상 바로 핀 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층에 했다가 1개수 이상으로 핀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핀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 면적은 제외를 해주죠 그 다음에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대피공간이 있다면 그 면적도 용종을 산정시 연면적을 취합니다 약적으로 지주, 비피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저기 46번하고 47번이 있죠 이 반장 높이란 것은 천장 높이로 말합니다 천장 높이는 방어 바닥으로부터 바닥 위로부터 천장을 반자로 반자까지 높이랍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요 철근으로 바닥을 만들고 그것 다 래미커로 또 콘크리트 칩니다 이걸 방어 바닥 구조체라고 합니다 방어 바닥 구조체라 해요 이 구조체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죠 그래야 바닥에 붕괴되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때 층고라고 하는 것은 층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층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 층고란 방어 바닥 구조체 위면으로부터 여기 위층 바닥 구조체가 이렇게 한 40cm 된다 50cm 된다 그러면 이 바로 위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겠죠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까지가 아니라 위면까지 이걸 층고라고 해요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층고가 뭐냐 하면 방어 바닥 구조체 위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니라 위면까지 높이 이게 층고고요 그 다음에 반자 높이라는 것은 이 방어 바닥 구조체 만들고요 여기다가 방바닥을 또 만들겠죠 대리석 같은 걸 깔고 해서 방바닥 만들죠 또 천장도 반자 넣죠 천장 넣지 않아요 이렇게 이때 이 천장 높이 반자 높이 이 반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방어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뭐가 길이 더 길까요 길이가 당연히 층고가 길죠 그래서 46번하고 47번은 봐주시고 48번 이 층수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 설명한 거 건축으로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건축으로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지하층은 건축으로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으로 높이를 집니다 그래서 4m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는 것 4m 써보시고 그리고 건축으로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 중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으로 층수 본다는 것 이것 정도는 이번 기회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용어들의 뜻을 50번 다중주택 51번 다가구택 52, 53, 54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먼저 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택을 좀 잘 비교해 두시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따, 모리중 그래서 많은 학생이라든가 직장인이 거주하도록 돼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걸 흔히 우리는 하숙집이라 하죠 하숙집을 가서 들여다보면 주인이 1층에서 식당 조그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방 만들어서 살고 또 2층, 3층은 세를 놔주죠 각자 세를 다는 게 아니라 하숙집을 받아와서 잠자도록 방을 하나씩 주죠 이런 집을 다중주택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세 가요건을 모두 갖춘 거예요 학생, 직장인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도록 돼 있는 그런 구조주택인데 바로 층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 아니고 그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으로 쓰게 되는데 3계층의 옆면적 주택으로 쓰는 바닷을 잡게 됩니다 바닷을 잡게는 330천부터 이하에 돼요 그리고 실자가 방실인데 하숙생한테 학생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하나씩 방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방의 모양새, 각실의 모양새는 독립된 주경태를 갖춰서는 안 돼요 독립된 주경태가 뭐냐면 주인한테 열쇠 출입문 받아가지고 출입문 열쇠 받아가지고 주인 양만 전혀 눈치 안 보고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하나 있고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있고 부엌이 있다 싱크대가 있다 그럼 이거 독립된 주경태가 돼요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각각의 방이라고 하는 그 실은 그런 구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각 방에다가 하숙생들이 바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욕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나 주방기구 싱크대를 각 방에다가 넣어주면 그건 절대 다중주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래 다중주택이란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주태로서 각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되는데 다만 욕실은 설치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 해야 된다 그것을 바닷매 잡기는 330정도 이하이 되고 층수는 3계층이야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로 안에 메꿀 것 같으면 다중주택에서 3번 한계동에 주택으로 쓰는 바닷매 잡기가 330정도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 아일까 51번 다가구택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원룸을 하나 내가 건축에서 지금 세를 받아먹고 있다 원룸을 하나 내가 통째로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다가구 주택이랍니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주택인 건축물인데 여기는 소유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쪼개입니다 쪼개가지고 여러 가구 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랍니다 여러 가구 와서 세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입니다 그러나 그 구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구분 소유권 구분될 때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가구택은 소유권이 한 개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태라는데 이 다가구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구권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세 가구권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일단 3개층이 아니고 그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호 바닷물 작계가 660천부터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다가구로 만들 때 쪼갬에 있어서 19개 세대로 이하로 해야 합니다 19세대 이하로 해야 되고 그때 그것은 절대 공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써요 그래 세 가구권 알았어요 3개층이야 660천부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와 독돼 있는 그런 주택인데 공동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에 2번은 660 쓰면 되고 3번은 19세대 이하가 거주 이렇게 쓰면 되겠고 51번에 동그란 1번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52번 아파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5개층 53번 이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호 바닷물 작계가 660초부터 추가하고 층수가 4개층이 한 주택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까요 연립주택이라고 하냐 이걸 초과했다 떠남채요 660천부터 초과했다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54번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호 바닷물 작계가 660cm 이하다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 이렇게 해요 그래서 54번은 다세대 주택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다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이 아닌데 그것을 바닷물 작계가 660m를 초과하는 게 아니고 이하입니다 초과하면 연립이 돼요 주택법 농지법은 여러분이 이 자료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읽어보시고 입문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다음에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나갈 때 그때 아울러 함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법 입문과정을 마무리 지키려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동산 공법 기본서를 꼭 가지고 오시고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해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힘찬 하루하루가 전개되도록 우리가 힘을 냅시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